은혜로운 소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를 들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마무리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시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는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열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아멘 요절 말씀으로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과 경건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마지막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어난 말씀과 주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종말에 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게,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류의 종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3장에서 인류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확실한 가르침이 있는데도 예수님의 제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는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죽음이 오듯이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천사들이 분명히 소동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사위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왔습니다 홍수로 심판받고 유황과 불로 심판받아 다 멸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늘과 땅이 불사르기 위하여 구호하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불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의 질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사도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5절 말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또 쌓아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갑자기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건강만은 자신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기한 판정을 받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10년, 20년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고름도우서 5장 10절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와 탈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미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름수양의 이후에 매일 양식을 써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양과 리더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 누구보다 심히 말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에서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3절에 자기의 정육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는 말씀 이렇게 사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죄의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며 정육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절대로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오 행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이오 영광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곤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말세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말세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약속하신 나라로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의가 있는 곳은 의로 충만한 곳 의가 완성된 곳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불의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며 거짓됩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이 난무하고 마약과 성적 타락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갖 죄로 병들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높고 멋진 건물, 최고급 아파트, 화려한 네온사인과 야경 아름답고 환상적인 휴양지 등 세상에 좋아 보이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가보고 싶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곳이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나아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좋아 보이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것을 소망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수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면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무법한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주대심을 부정하고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보금에서 떨어지도록 조장합니다 이들의 거짓 교훈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학생회가 말씀 두껑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수양회를 통해서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주하는 일대일 성경 공부와 매일 먹는 이러한 양식 말씀 소감쓰기, 전도, 파트모임과 금요기도회, 주요예배, 수양회 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양들이 있는가 또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화려하고 좋은 은사나 능력이 있는가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런 곳에 더 매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을 깊이 모르기에 사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애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여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자 영인권의 안일과 육신의 정욕 등 모든 질을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의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선한 싸움을 싸워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